감성 예술 좀 빨라 하시면 돼 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 관심 없으니까 조용해 어쩌라고 듣기 싫어 좀 날 쳐줄래 어쩌라고 생각 못 봤다고 다가와 제작은 없는데 98절만 먹었는데 살집다 분명한 건 없는데 다시 붙들어 만약에 지장랑에 콘대 갔었을 때 본인을 지어 재개 목이 뻣뻣할 때 본인을 짓도 문단 내게 달아갈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해 다같이 어쩌라고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 찾지 못하니까 조용해 어쩌라고 나 보고 어쩌라고 헤엄 kans 멈추어 어 엑뚱이 엑뚱이 원하는 원하는 감자가 슬픽하고 함없이 멕일 때 동기가 숨진 아무것도 하기 때문에 말할 때 본인이 다 늦혀 다른 길이 가질 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많은 너께 원하는 어 진짜 어쩌라는 건지 아 근데 각자도 되게 애매하게 됐네? 진짜 애매했어 세상에서 제일 애매했어 찬찬히 해봐요 형 빠르게 하지 말고 찬찬하게? 네 찬찬하게 하늘은 맑은데 기분도 좋은데 얘들은 왜 이래? 나한테 왜 이래? 하늘은 맑은데 기분도 좋은데 얘들은 왜 이래? 나한테 왜 이래?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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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어쩌라고? 나 포커!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? 관심 없으니까 조용해 어쩌라고? 짖기 싫어 좀 닥쳐줄래 어쩌라고? 난 포커!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어쩌라고? 관심 없으니까 조용해 어쩌라고? 짖기 싫어 좀 닥쳐줄래 어쩌라고? 나 포커!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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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! 고고! 하지만 하구! 감사합니다!